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큰 틀에서는 여야의 구상이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왜 자신들의 대선 공약과 비슷한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을 포필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건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서울의 메가시티 구상 이게 야당에서 그동안 계속 비판을 해왔었는데 어떤 명분으로 비판을 했던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민주당이 여당이 김포를 포함해서 메가시티 구상을 꺼내대니까요 역술인 천공까지 언급을 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했었는데요 이거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슈가 민심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계산하진 못했는지 명확히 반대하진 못했는데요 특히 김포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가 한암과 구리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에서 호응이 나오면서 화제가 이어지니까요 지난 주말에서야 찬성도 반대도 아닌 좀 애매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과거 대선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와서 맞불을 놓은 걸 보면 여당이 특입까지 만들어서 쭉 추진을 하는 게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으니까 야당도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5국 3특 공약을 지도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5국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수도권, 충청권, 대구, 경북, 불경, 호남권 이렇게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대 메가시티로 재편을 하고 3곳을 특별 권역으로 발전시킨다 이런 구상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을 한라인 생활권으로 묶는다 이런 점에서는 현재 여당의 구상과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권역들을 수도권만큼 발전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현재 여당 특위가 광주와 부산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이걸 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당시에 이런 대선 공약을 내세웠던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윤 대통령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 대표가 3특으로 강원도와 제주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라북도를 특별 자치도로 포함을 하겠다 이런 걸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성 이후에 실제로 작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 자치도로 만들어서 5극 3특 체제로 국토를 재편해 가겠습니다 이후에 본회의에서 전북을 특별 도로 만드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공약을 보면 전 국토를 균형 발전하겠다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호남을 더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야당에서 그동안 메가시티로 부울경시티를 만드는 걸 구상을 해왔었는데 이게 폐기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울경 지자체장이 전부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송철호 울산시장과 오거둔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메가시티의 청사를 양산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행정사물을 통합하는 구상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세 개 지자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울산과 경남이 이걸 검토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도움될 게 없겠다면서 폐기를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말하는 부산의 메가시티 구상은요 인근 지역들 그러니까 김해, 양산 이런 곳들이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냥 묶어서 통합하는 게 아니고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듯이 이렇게 출퇴근 인구가 많은 김해와 양산을 부산으로 통합해서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요 김해와 양산에서 부산으로 출근하는 인원 거의 부산시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여당은 오늘 뉴시티 프로젝트 TF를 발족하면서 서울과 부산 또 광주 등 전국의 메가시티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 설명을 들었더니 여야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고 왜 다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채림 기자